성관위 측에서 보여준 통계수칙, 숫자들이 이상함을 학자들과 교수들과 여러 숱한 시민들이 집단지성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선거관리 자체의 위법 부실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많은 후보자들과 입건자들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두 번째로 밝혀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와 무효소송,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지 후보자들 개인이 선거 불복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초석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이를 두고 음모론이다,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해진 법적 사법 절차 안에서 저희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후보자들 개인의 어떤 선거 불복 욕심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가 정당하게 행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도 모두들 함께 해주시기를 강복히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의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기 정과자 한 명이 말한 것 가지고 대법원의 확 판결까지 뒤집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이번 정권에서는 하버드 교수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학계와 국내 유명 통계학자들 그리고 공대생들, 우리 의사 선생님들, 여기 계신 후보님들, 전국에 있는 블랙시위, 우붕이들, 젊은 청년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기 정과자의 의혹 한마디보다 못하다 생각을 하는 것인지 단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할 자유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도 한명숙 총리에 대한 지금 사기 정과로 고격하고 있던 자의 한마디 의혹 제기로 재조사를 지시하겠다 하는 정권입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국민들, 해외에 계신 우리 교포들,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은 자기 부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한명숙 총리의 사건 재조사 같은 오명을 또다시 뒤집었을 일이 아니라면 이번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증거를 낱낱이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유심증 지위에 맞춰서 법의 최종에서 권한을 가진 대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기를 강곡히 강곡히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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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